여러분은 FM리즘 운동을 하는 여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계시죠? 여성들의 인권을 위해 남성들의 인권을 깎아내리는 일을 하는 게 그녀들의 할 일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여성시대하는 FM리스트들은 돈이 급하다는 이유로 토킹바에서 일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참고로 이런 토킹바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알바문에 검색했을 때 1급 50만원짜리를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시급 6만원의 알바도 정말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참고로 시급 6만원이면 파트타임 전문직 약사 시급보다 대충 5배는 더 많다는 게 팩트입니다. 여자로 태어나기만 하면 일단 약사 5명 목숨 그냥 할 수 있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자 그렇다면 FM을 하는 여자가 토킹바를 존나게 좋아한다는 사실도 보여드리죠. 인생을 허비하고 잘못살아서 빚도 있는데 토킹바 알바 해볼까? 눈 다 감고 3개월만 돈 벌고 나올까? 빚이 천만원 있고 월 50만원씩 이자 원금 상환하고 있는데 기생충같이 기생하던 본가에서도 독립하라 해서 늦어도 다음 달에 기생충 그만해야 하거든 고졸이고 나이 28살에 모은 돈 하나 없이 그지 깽깽이인데 살아갈 자신이 없어 솔직히 인생 밑바닥 어차피 음식물 쓰레기 같은 인생인데 토킹바 알바하면 어때서라는 마음이 있어 돈 버는 게 중요해 진짜 밑바닥 인생 한번 토킹바 해볼까? 라는 여성인권 운동가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나이 28살에 고졸인데 마통비지 천만원 있다는 이한요. 열심히 공부해서 스펙 올린 다음 좋은 직장 들어갈 생각은 안하고 편하게 몸 팔아서 돈 벌려고 하는 저 마인드. 어째선지 몰라도 저 여자의 미래는 판교에서 열심히 코딩하는 남자 하나 잡아서 설거지 시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아는 설거지녀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놀라운 여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여자가 과연 한 명밖에 없을까요? 토킹바 알바 해본 fm리스트 여시 있어? 나 나중에 구급 공무원이 꾸민 여자인데 엄청 한가하고 그냥 앉아만 있으면 된다 해서 나도 개꿀 빨면서 돈 벌고 싶네 궁금해? 라는 질문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는 게 바로 fm리스트들이 사용한다는 여성시대이고 돈에 쪼달리니까 하고 싶어진다 라고 말하며 하나같이 우리 한국 여성들은 돈을 벌고 싶어서 토킹바에 간다 말합니다. 토킹바 알바는 진짜 아니겠지? 병원비로 큰 돈 나가고 정신병 걸렸던 과거 병력 때문에 보험도 없고 조소기업 다니는데 당장 설날에 버스 타고 본가 내려갈 돈도 없어서 쿠팡이라도 할까 생각하는데 티오 마감이라 토킹바 해보고 싶어. 토킹바 알바 해보고 싶은 여시 있어 친구가 일주일에 한 번 출근하고 한 달 300번은 거 보고 나도 개꿀 빨고 싶어서 시작했고 몸매 관리 안 하고 왜 통통하냐고 지적받아서 속상해. 다들 수수한 옷차림에 수수한 화장으로 출근하는데 나만 화려한 화장에 술에 취한 모습이라 내가 몸 파는 여자 같다는 거 퇴근 시간에 느껴. 어쩌구 저쩌구 다들 성매매 피해여성이 되지 말고 한남 착취 거미줄에 들어오지 마. 라고 말하는 fm리스트가 보이시나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혹시 남성들이 진짜 돈 끝내주게 많이 버는 직업이 있는데 그거 할 생각 있냐고 저 여자들에게 찾아가서 꼬드겼나요? 본인이 인생을 헛살고 돈 없고 마통으로 해외여행 허버허버 호캉스 드릉드릉 쳐가놓고 본인의 발로 알바몬의 토킹바 검색한 다음 본인의 발로 토킹바에 면접 보러 가서 일하는 건데 여기서 혹시 단 하나라도 남성의 강요가 있었습니까? 하지만 어째서 우리 fm리스트 토킹바 여성들은 본인을 피해 여성이라 말하고 한남의 착취 거미줄이라 표현할까요? 본인이 제 발로 기어들어갔으면서 아주 무슨 인권운동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이 꼴사납지 않습니까? 본인이 돈 없고 능력 없고 뇌 없어서 시작한 일인데 남자 혐오만 더 늘어서 왔다. 라고 말하는 우리 여성의 모습. 인생했어 잘 탈출했어 여시아라고 말하는데 탈출이라 표현하는 게 참 웃기지 않나요? 누가 보면 어디 감금해놓는 줄 알 것 같지 않습니까? 참 요즘 한국 여성들 돈 편하게 벌고 편하게 피해자 되는 것 같습니다. 부디 여러분이 만나는 여자친구 아내가 저딴 여자가 아니길 바라며 한심한 내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이런 더러운 내용 널리 알리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고졸 28살 마통 천만원 있는 여자는 상양혼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